이게 보면, 봐봐. 여기서, 여기서 잔매가 났는 거야. 이거. 이게 뭔데? 여기에 이제 내장이 있어, 이렇게. 여기. 보여? 어. 이걸 빼내야 돼. 이거를 내가 옛날에 치킨집 일했을 때. 너 일했어, 치킨집에서? 나 KFC에서 일했었어. 아, 진짜? 너 그 맛을 알아? 알지. 그것처럼 할 수 있어? 켄터키로? 아, 그럼. 우와, 그렇게 해줘. 맛있어.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이야, 이 놈 이거 아주 시원한 맛있겠다. 팔찌만 조금씩만 넣어서.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좋아, 좋아. 네, 이제 염지 됐어요. 자, 잠깐만요. 아우. 자, 닭은 다 됐어요. 자, 기름만 되면 찍히면 돼. 우와, 이거 너무 아름답다. 야, 양배추 예쁘지 않냐? 뭐야? 아, 이거 봐.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겉에 거 딱 띄고 와야 돼. 어, 여기서 띄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거기 안에서 띄어야지. 와, 양배추 너무 예뻐. 선생님, 저기서 띄고 와야지. 오빠, 이따 칼을 줘봐. 거기다 줘봐. 와, 양배추 봐.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양배추가? 아니. 거기 다, 겉에 거 다 떼야 돼. 어, 떼야지, 떼야지. 아, 여기서 떼. 이리로 내려놔 봐. 이렇게 뜯으면 돼, 이렇게.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어, 뜯으면 돼, 뜯으면 돼. 뭐야, 양배추가 왜 그래? 이렇게 생겼어, 양배추가. 왜 그런 거예요, 오빠? 와, 처음 봤어, 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하는 건 이 안에 거만. 우와, 너무 신기해. 야, 이거다. 와, 이거 끝내준다. 아, 근데 불이 너무 붙었는데, 이거 괜찮나, 나? 불이, 불이 너무 활활 타오르는데, 끝났네, 이거. 이 안에 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형, 살짝. 이거 아니면 형, 다, 솥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이거를. 승리야, 물 좀 줘봐. 물을 조금 줘봐. 아, 이거 하고 싶어. 그치? 어떻게. 양산이 그거 꼬시려고 너 그렇게 준 거야. 양산, 한 번, 한 번. 여기 이제 내 쪽에도 부어야 되니까, 형. 자. 왜. 아, 왜. 아, 미안, 미안, 미안. 이거 진짜 미안해. 솥이 형, 조심해, 인마. 이쪽이 그거야. 솥이 형, 조심해, 인마. 이쪽이 그거야. 야, 지금 형 거기를 하나. 아니, 지효야, 너 꽃이 있어 없어, 거기에. 야, 꽃이. 내가 할게,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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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아, 그래, 하던 거야, 하던 거야, 그래. 소민아. 아, 저도 물 한 번만. 그래, 그래. 이리 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왜 왜. 하하야. 하하야, 내가 봤어. 이거 진짜 고의야. 고의? 진짜 고의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빠 전복에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래? 그만해라, 진짜. 아, 진짜 왜, 이거 진짜 왜, 이거 진짜.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야, 너희 양 몇 번 먹을 거지? 내장 빼야 된다, 내가. 야, 나는 저기 해산물. 잠시만, 잠시만. 소민아. 네. 칼로 빼야 되는데, 잘라서. 소민아, 이거 오징어 내장 빼야지. 아직 오빠 거기는 손도 안 댔어요. 소민아. 오빠 전복 닦고 있어요. 소민아. 네. 그릇 좀 하나 갖고 와봐. 하, 오빠 그릇, 그릇. 소민아. 하, 오빠. 왜, 어떤 그릇. 그릇, 그릇. 소민아. 네, 오빠. 말만 하고 왜 듣질 않니? 야, 전복 하루 제일 닦냐? 오빠, 이거 손지른 거 여기다 넣어도 돼요? 어, 어. 아니면 여기다? 이거 오징어 손지라는 거 알지, 이거 딱. 껍질? 아, 여기를 내장을 빼야 되는데. 새우를 옛날에 어떻게 깠더라? 소민아. 네? 오징어 하라고. 오빠, 새우도 까야죠. 아, 나 이거 정말 이거. 소민아, 오징어 손질 안 하니? 네, 오빠 새우를 까고 있어요. 너는 왜 내가 하라는 걸 안 하고 딴 거를 해 자꾸. 야, 소민아. 내가 손질 다 하는 동안 너 지금 새우 세 개 까고 앉았냐? 오빠, 몇 개인지 보세요. 세 개 아니에요. 손이 너무 느려. 세우도 까야 하니까요, 오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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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효 육수 낸다. 야, 얘 조심시켜라, 얘 또. 육수 먼저 내자. 자, 육수 팩. 야, 너무 많이 넣지 마. 이만큼 했어. 여기가. 야, 이거 봐. 줘 봐, 여기. 네 개 정도. 하나만 더 넣자. 왜, 왜, 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정도면 충분해. 네 개도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육수용이야? 육수용. 파가? 육수용. 확실해? 이거 어떻게, 육수용으로? 어. 육수용이야? 육수용이면 통으로 넣어? 야, 근데 이거. 이거 파, 파 꼬다리 쳐야지, 이거. 아, 이게 뭐니? 육수 낸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구총아, 파 좀 닦아. 파 좀 줄게. 고추와 국어 좀 닦아봐봐. 형, 호박 좀 해줘. 호박 좀 해줘. 호박은 안 되지. 아, 이게 뭐니? 육수 낸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육수 낼 거야? 아, 육수 내면 안 되고. 아, 그래? 일단 그거 저기. 아, 무슨 다 달라, 말이. 일단 파하고 저기 파 기름을 내서. 야, 무슨 파 기름을 내. 파 기름을 내야 돼. 육수는? 어? 육수를 왜 했어? 육수를 여기다 합쳐, 그러면. 육수를 왜 해? 육수를 왜 해? 물은 나중에 넣어야지. 물은 나중에 넣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이따 껴져 놨으니까. 아, 육수 했어? 애초에 육수를 왜 한 거야, 그럼? 육수를 누가 하라고 그랬어?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지금? 아니, 근데 육수를 누가 하라고 그랬어? 아니, 육수 얘기를 막 할 때 형. 어. 형이 들었을 거 아니야. 나 못 들었지. 육수를 왜 하는 거야? 육수가 오늘 필요하지 않은데 육수를 누가 낸 거야? 육수를 누가 냈어? 지효가 냈어. 지효, 육수 왜 낸 거야? 저 며칠 있어서 육수 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닌데 짬뽕이라. 너 육수 못 넣어서 죽은 귀신이야? 육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형 얘기한 것처럼 기름 둘러서 하는 걸 이쪽에 이쪽에 하고 이거 육수를 갖다 이따 보면. 나중에 붓고 여기다. 아, 그래? 그렇게 정리하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다음부터는 지효야. 네.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고 육수를 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육수에 좀 집착을 좀 해. 야, 기대된다. 아, 이거 저 짬뽕 이거 저기 아, 방송 나도 패턴 때 이거 처음 해보는 거야. 아, 지식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이게 딱이야, 이게 딱이야. 아니야, 파기름 타. 아, 좋아, 좋아, 좋아. 약불에 하는 거야, 약불에. 아, 파기름? 마늘 넣어, 마늘 넣어. 오케이, 됐어. 야, 뭔가 그래도 좀 저건 기대가 좀 되네. 아, 좋네. 야, 벌써 향이 딱 올라오잖아. 자, 자, 다음 해산물. 참, 저 오징어 좀 잘라놔, 오징어. 내가 얘기하면 다. 오징어 스탠바이, 오징어 스탠바이. 오징어, 아니야, 일로 줘라. 일로 줘라, 손님. 가위로 잘라, 가위로. 언제 자르게 이렇게 해서. 오징어 스탠바이, 해산물 스탠바이. 스탠바이. 해산물 스탠바이. 해산물 스탠바이. 해산물. 해산물. 스탠바이. 음식 감독이야? 어? 해산물, 헤이, 헤이. 그거 다 체 가져가. 헤이. 가, 가, 오케이, 가. 갑니다. 해산물 스탠바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넣어, 넣어, 넣어. 아, 좋아, 좋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 좋아. 야, 이거 오징어집 자르라니까. 아, 씨. 야, 오징어 왜 안 자른 통으로 넣었니? 야, 이걸 누가 오징어 통으로 넣었어. 야, 이걸 누가 오징어 통으로 넣었어. 야, 이걸 누가 오징어 통으로 넣었어. 잘랐어요, 다. 찍게 줘봐, 찍게 줘봐. 이거, 이거 오징어 통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안 봤구나. 못 봤어. 아니, 이거 오징어를 통으로 넣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야, 오징어 변사체로 발견됐잖아, 지금. 소민아. 오징어도 한번 딱 넣었어? 어? 너, 너잖아. 괜찮은데? 지금 넣어야 돼. 지금 고춧가루 같이 묶어야 돼. 스탠바이, 스탠바이. 아, 고춧가루 스탠바이? 아니, 무슨 뭐, 작품 하나 만들어? 아, 죄송합니다. 아, 공연은.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요. 야, 고춧가루 스탠바이. 스탠바이. 넣어, 넣어. 놓어, 놓어. 스톱세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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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모자 하는데? 조금만 더 하자고. 버믄스 하자, 버믄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이거 괜찮은데? 우와, 진짜 맛있겠다. 스탠바이, 스탠바이. 양배추 스탠바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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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됐어. 아, 좋았어, 좋았어. 야, 짬뽕이 형랑 하나. 오케이, 오케이. 형, 나지, 나지? 어, 야, 나. 나, 나, 나. 자, 약매춤, 약매춤. 육수 들어가, 어떡해. 자,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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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넣기 시작해, 괜찮아. 야, 이게 여기 저기 짬뽕 냄새 나지? 야, 냄새가 나, 신기하네. 야, 오늘 미친다, 이거 오늘 뭐. 야, 오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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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냄새. 재석이 형 국가장 스탠바이. 스탠바이. 넣어, 넣어, 넣어. 얼마나 소매. 야, 그냥 때려 넣어. 야, 짬뽕 냄새가 나. 약간 마르는 것 같아. 야, 육수 더 넣어. 육수 더 넣고. 자, 고추가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 넣었어요. 고춧가루 어떻게 세 마리 더해요? 잠깐만, 일단 먹어보고. 내가 요리 최초로 스프 안 넣고 완성시킬게. 그럼 자, 조사봐요, 형.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안 맞으면 반면 스프 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걸로 다 조절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가 저걸 넣어야 돼, 그 스프. 스프 넣어야 돼. 스프 한 두 개 때려 넣어줘.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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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먹으면 맛있어. 내가 요리 최초로 스프 안 넣고 완성시킬게. 조금 조사봐요, 형. 체크. 아니, 조금 조사봐. 왜요, 매운 것이야? 조금 더 끓이고 그냥 굴소스 조금 더 넣어야 돼. 우와, 매꿀해. 뭐야? 뭐야? 조금 더 톡 쏘는 맛이 없지? 좀 조리면 될 것 같아. 어, 약간. 약간 뭔가 비, 뭐가 비는 거야? 형. 별로는 아닌데.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조금 더 끓이면 되지 않아요, 오빠? 깊은 맛이 없어? 굴소스를 조금 더 넣어야 돼. 간장을 더 넣을까, 형?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 늘 해. 빨리 넣어봐. 야, 원래 짬뽕에 굴소스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요. 야, 재석아. 너 그거 계속 넣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굴소스를? 네. 여기 굴소스를 지금 넣어가지고. 이제 후추 좀 넣고. 후추 좀 넣어. 야, 이거. 괜찮아요. 넣어, 넣어, 넣어. 야, 양대추. 이거 다 뺐냐? 달고나다, 달고나야. 형, 진짜 짜. 너무 달아. 짜다니까. 매운 걸로 입을 마비시켜요. 형, 간 한 번 봐보세요, 이제. 뭐예요? 후추 넣으세요. 이제 간 한 번 보고. 야, 거의 왔다. 야, 거의. 야, 됐다. 야. 야, 왔어. 와, 됐다. 봐봐. 와, 맛있다, 맛있다. 형. 됐지? 가게 오픈해라. 형. 가게 오픈해라. 와. 맛있다, 맛있다. 야, 뭔 짓을 한 거야, 막판에? 맛있지? 재석아. 아니야, 그냥 쫄였어, 형. 쫄였는데 나왔어. 그래? 재석아, 요리는 감각이야. 아, 이게 형이. 매쉬 피고 뭐고 뭘 넣었다 넣었다 이 의미 있어야 돼. 야. 초짜들이 저, 어, 좌충우돌아지, 우리가. 변론은 아닌데. 야, 이거 저기. 슈퍼 한 두 개만 넣으면 끝장난다. 근데 형, 오늘은 형이 그 얘기했잖아. 슈퍼 없이 한다고. 형, 슈퍼 통화. 형, 이거 넣었잖아. 끝나. 다시 넣었다고. 그냥 밀가루 아무것도 없어. 다시 넣으면 끝이지. 아, 있네, 형. 야, 기름 누가 볼 거야? 저요, 저. 됐어, 됐어. 지금 일단 이거 줄이는 거 보고. 그거 넣으면 또 이상해지잖아, 물 들어가니까. 나이스 컵. 아, 근데 일단 좀 이 맛 보고. 졸여 보고 일단. 야, 잠깐만. 이거 그릇 어디 있어? 야, 잠깐만 있어 봐. 야, 근데 진짜. 야, 우리가. 대단했다, 내가 지금. 와. 근데 짬뽕이 저게. 와, 희한하네. 많이. 깊은 맛이 나지. 와, 올라와. 자, 짬뽕 완성. 자, 일단 짬뽕 완성. 자, 조심해. 딘다. 야, 조심해. 괜찮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갈게요. 고고. 자, 간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좀 많이 해야겠지. 아, 씨. 야, 잔치가 따로 오네. 야, 됐다. 불을 좀 더 세게 해야 돼. 어, 활약 좀 해주세요. 됐어, 됐어. 오케이. 저거 안 올라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딱 좋은 거 아니야? 자, 올라온다. 야, 이제 야, 야. 올라와. 탁, 탁, 탁. 어, 이제 됐어, 됐어. 야, 이제 통닭 들어갑니다. 자, 이거 들어가. 야. 야, 기대된다. 야, 이거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야. 야, 야. 너 그거, 그거 하는 거 맞아?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조심해. 자, 들어갑니다. 갑니다. 이게 와자장장 돼야 되는데. 이거 조용, 이거 조용. 카메라 지금 감독이 따야 돼.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아, 가, 가, 가. 갈까요? 안쪽에 조심하고. 자, 안에도 다 발랐어, 잘? 안에도 다 발랐어, 잘? 네. 아, 이상한 칫솔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아, 이상한 칫솔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형. 이 정도면 돼, 되는 거야. 보통 칫솔이 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차. 하나씩 해, 하나씩 해. 하나씩 그냥. 좀 이따가 좀. 아니, 아니, 여러 개 넣어도 돼. 아, 근데 붙어. 그러면 잘못하면 붙어. 붙으면 뛰면 되지. 붙으면 뛰면 돼, 원래. 아, 형 만무가 내네, 그냥. 아니야, 온도 괜찮은 거 같아. 지금 넣어야 될 거 같아. 감아서 통닭. 와, 씨. 야, 이제, 이제 짱 올라오네. 이제 온도가 됐네. 야, 이제, 이제 짱 올라오네. 이제 온도가 됐네. 그래, 자리 잡아주면 돼. 자리 잡아, 어. 그래, 자리 잡아줘. 됐어요? 네. 이리로 갈게요. 좋아요, 가요, 들어가요. 이리로 갈게요, 됐어. 에이. 와, 와. 됐다. 와. 진짜 짜. 진짜 맛있는 비주얼이다. 이게 그리고 원래 이렇게 초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뺐다가. 뺐다가 다시 한 번 묻혀서 다시 한 번 해야 돼. 뺐다가 다시. 그거 하고, 그거 해놔야 돼. 두 번 튀기면 대박이지. 야, 이게 상당히. 이거를. 물을 좀 넣어야 되나? 완전 쫄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지금 불 다 뺐다며. 네, 뺐는데도. 소시 뜨거워서? 괜찮아. 아니, 이거 먹자, 지금. 일단. 아, 먹자, 이거. 찌개를 먹고 있으면 통닭은 튀기는 대로 갈 가면 돼요. 좋아요, 그래, 그래. 먹자. 일단 빨리 퍼, 빨리 퍼. 자, 간다, 간다, 간다. 후면은 패스 받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아, 이거 좋다. 됐다, 됐다. 하나 하면 되네, 살짝. 자, 이거 받아 가세요. 자, 받아요. 받아 가세요. 패스, 패스. 자, 자. 대박이다, 이거. 비주얼 끝내준다. 야, 이거는 진짜 찐이야, 찐. 해산물 진짜 가득 들어가는 거야. 살짝만. 더 많이 하지 말고. 그렇지. 아, 좋다, 좋다. 야, 중국집 냄새난다. 이야. 기가 막힌다, 학집 냄새난다. 이제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 빼고. 우와, 통닭 봐봐. 이 기름이 빠져야 되니까. 소리가. 여기다가 나요, 여기다가. 야, 두 손으로 잡아. 자, 자. 됐어. 기름 빼게. 어. 저기 이제 칼집으로 한번 쫙쫙쫙 넣으면 좋은데. 칼집을 낼 거야? 칼집 좀 내자, 형. 칼집 좀 내자. 해, 지금 해.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놔. 오케이. 이렇게 노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 번. 아, 뜨거, 뜨거.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야, 집게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집게로. 집게로 도와라. 집게로 해, 집게. 아, 좋아. 이거 봐. 소리 봐. 파티다, 파티. 와우. 됐어. 베리 굿. 와우. 야, 이게 뭐야. 우리.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어. 야, 우리 진짜 뭐 업장 하나 열어도 되겠는데? 너보다 방송하는 게 낫죠, 형. 아이, 아니, 아니. 나 네트워할 때 석진이네 할 거야. 서진이네 말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거칠. 파일 정도 해. 빵 색깔 나. 빵 색깔 날 때까지 해야 돼. 이게 이제 안에까지 익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이게 관건이야. 그게 관건이야. 이거 잘했어. 잘했다, 이거.